바른 자세가 편안한 자세가 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자세 좀 신경쓰시는 편인가요? 요즘은 많이 써요 그 뭐 앉는 자세도 그렇고 근데 저는 가장 신경쓰는 게 사실은 이제 기타죠 연주하는 자세? 네 연주자세가 사실은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죠 옛날에는 다리를 꼬고 많이 쳤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리를 꼬면서 이제 숙여서 치다 보니까 치고 나면 허리가 막 잡힐 때가 많아요 요즘은 웬만하면 다리를 안 꼬으려고 해서 발판도 쓰고 녹음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서 발판 쓰고 이제 연주를 하고 녹음 한 번 들어가면 최소한 2시간 동안은 그냥 쳐야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자세를 안 움직이고 쳐야 돼서 바른 자세로 하려고 해요 그렇죠 확실히 발판을 놓는 게 편하기는 해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쳐야 소리가 좀 이쁘게 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얘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 뭐 초심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이것만 신경 쓰면 그래도 중간은 간다라고 할 만한 뭐 어떤 자세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아! 그 힘을 주지 않는 것 음 그게 가장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왼손도 오른손도 이제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얹으면 얘가 떨어질까 봐 이렇게 잡으시는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힘이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지요 이렇게 어깨 힘도 들어가고 여기 받치니까 이것도 힘이 들어가고 힘 빼고 그냥 걸치는 상태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을 뺀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일렉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없기 때문에 바디 팔을 들어와서 쳐야 되니까 어깨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릴렉스한 상태로 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 이제 뭐 저도 이제 자세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게 확실히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안 좋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그 오는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느껴지면서 야 이게 몸이 고장나겠구나 지금까지 뭐 저는 뭐 디스크나 뭐 이런 거를 고생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막 쓰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촬영할 때 아는 이 의자가 사실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여기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등받이에 딱 기댄 다음에 허리를 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허리까지 펴면은 이거는 촬영을 하는데 되게 뭔가 구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 정도로 앉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맨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깔고 앉고 막 이렇게 앉고 밥을 먹으면은 먹고 나서 일어나면 다리가 이제 저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새는 제가 최대한 다리를 안 꼬려고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만 해도 맞아요 그래도 확실히 좀 피로도가 덜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작업실에서 할 때도 이 엉덩이가 최대한 등받이에서 떨어지지 않게 무조건 꽉 넣고 맞아요 꽉 넣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의자가 뒤로 이렇게 제껴지더라도 이렇게 제껴지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들어간 상태로 제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좀 오래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 앉으면은 세체내샴 그냥 가잖아요 맞아요 그 다리를 안 꼬는 거 버릇 들이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참 희한하게 사람 몸에 안 좋은 자세가 그렇게 편해 엄청 편해 옛날에 우리 짝다리 짚는 것도 그게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하니까 한쪽 다리에 하중 주는 되게 안 좋은 건데 맞아요 뭐 턱 꿰는 거 어 맞아 하여튼 참 안 좋은 자세 진짜 많이 했죠 정말 안 좋은 자세죠 뭐 아무런 자세를 취해도 몸에 무리가 안 가는 20대 때는 맞아요 사실 그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었는데 이제는 뭐만 해도 몸에 무리가 끓여서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건강에 좋은 걸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요새 노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은 게 우리가 노화를 가장 많이 체험하기 체감하기 시작하는 나이인 거 같아서 그런 거 같아요 슬퍼 아예 또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또 이렇게 살 텐데 젊었던 그 감각으로 늙어가는 몸뚱아리를 우리가 지금 운행 중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과 몸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느낌 차이가 나는 걸 요즘 체감을 유독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향후 한 몇 년간은 계속해서 이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노화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별로 얘기 안 올게 원래 그런 거야 아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야 너 아직도 다리 꼬고 밥 먹니? 야 부럽다 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 네 오늘은 골든 에이지 자 여러분의 골든 에이지는 언제인가요? 골든 에이지 어 골든 에이지입니다 골든 에이지 에드론 닥스프로스 커스텀 샵 오엔바디 왠지 에드론 닥스프로스 그리고 HG 하이디글루 피니쉬로 어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로즈우드가 274만원이었고 이번 시간에 왠지 HG는 304만원입니다 가격이 이제 300대로 올라갔어요 이게 그 뭐 어쨌든 지우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고급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중저가를 생산했었던 그때 뭐 브랜드 이미지도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검증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는 진짜 독하게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 시간에 로즈우드 마찬가지였지만 274만원이라는 가격이 사실은 뭐 이게 만약에 진짜 콜릭스 퀄리티가 나왔어 그럼 뭐 너무너무 좋은 가격이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74만원이라는 가격을 약간 네임드가 아닌 브랜드에 투자할 때는 살짝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우드가 극복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운드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 검증을 받고 이 가격이 적절하다라는 설득력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줘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왠지 304만원 다음 시간에 부빈가 367만원 이 정도 가격이 되면 더더욱이나 그렇죠 비싸죠? 야 이러면 내가 그냥 뭐 한 200 더 모아서 어차피 이 정도 모으고 200 더 모아서 아예 뭐 네임드 브랜드로 가죠 뭐 공방 브랜드로 가죠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요 정도면은 사실 풀크로 갈 수도 있는 가격이죠 그리고 뭐 콜링스에서도 제일 싸게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600 선에서 이제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요새 또 왕 저기 동남이 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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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스트우드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스트우드도 옛날에는 그런 어? 이 가격에 이 기타를 이랬는데 이젠 이스트우드가 좋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검증이 많이 끝난 다음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스트우드 만이죠? 이스트우드가 아니고 이스트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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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텐 지금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거쳐갈 뭐 어떤 산이죠 그렇게 보면 200만원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앞에 산이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확실하게 자기 브랜드의 이미지 메이킹과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바로 리뷰 시작해 볼게요 304만원 메일인 코리아구요 전장 100cm 무게는 1.89kg 두께 99mm 구플렛 디툴렌 77mm 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마호가니나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두께 100에 구플렛이 78, 79 이랬거든요 전반적으로 쉐입이 살짝 작아졌어요 나무를 좀 에끼려고 하는 건가?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겠지만 뭐 이게 약간 오차범위 내에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측이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99mm 77mm 이었습니다 쉐입은 오케스트라 모델 OM 바디구요 상판 에디론 닥스프루스 아프리칸 왠지 측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구요 넥은 마호가니에 헤드머신은 그로버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3mm 너비 지판목재는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프렛입니다 스케일은 저희가 안 나와있어서 실측한 건데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? 네 좋습니다 이게 튀는게 없이 그 결이 앞에 했던 것들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사운드가 조금 더 고급져졌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 이제 로즈우드 사운드와 마호가니 사운드 로즈우드 사운드를 미리 듣고 이제 왠지를 들으면은 마호가니 쪽보다는 당연히 로즈우드 쪽이 좀 더 비슷한 느낌인데 로즈우드보다 뭔가 그 중간에 그런 포슬포슬한 배음들 그런 기분 좋은 질감들이 조금 더 추가된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진한 맛은 조금 덜하고 디테일이 조금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사운드 자체가 되게 이렇게 평이하게 밸런스가 좋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김밥에 밥을 쫙 잘 펼친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깨소금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 위에다 참기름도 샥샥샥 이렇게 발라서 조금 더 풍미를 더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통깨도 뿌려갖고 약간 그 포슬포슬 사그락사그락하는 그런 재료들이 좀 보입니다 스트로크 하러 더 들어볼까요? 타이포지션에서도 티링이 별로 없죠?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깔끔하면서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로즈우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즈우드가 이거보다 좀 더 무게감은 확실히 더 있었죠?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선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해야죠? 이 정도 가격이면 좋네요 그렇죠 어때요? 좋아요 충분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연주감도 좋아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솔로톤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톤 한번 들어볼까요? 확실히 로즈보다 가벼워요 맞아요 저희 노래인데 좀 틀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내일 녹음해야 되는데 내일 녹음인데 조졌네 조졌어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뭐 떼되부터 하겠지 뭐 그럼요 연습해야죠 네 좋습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오앤바디 특유의 그런 옹골찬 사운드는 있습니다만 로즈우드가 무게감은 더 무겁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? 네 요건 선셋보사 들으세요 선셋보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т. 깨절 덕분 들려주세요 그렇죠 빅 네 부분도 손히가 세우고 너무 길어 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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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일단 기본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의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그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. 저희가 사실 저렇게 된, 제대로 된 그 무늬의, 양떼구름 무늬의 부빈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. 네, 부빈가, 풀부빈가 거의 뭐 첫 경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.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367만원짜리 부빈가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으니까 채널 구정해 주시고요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The Acoustic Times